아 어? 어? 남자다 남자분이네 펭아 어? 안녕하세요 어? 펭수예요 펭수 아닌데 이거 맹구인데? 이 사람 맹구인데? 펭수 아닌데? 이거 맹구 아니야? 이거 맹구인데 펭수가 아니라?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? 어? 부산에서 온 돌멩이입니다 돌멩이입니다 돌멩이잉? 멘트가 최악인데 옛날 사람 같은데 이거? 돌멩이? 아 근데 목소리가 좋은데 아니구나 가수 분위기다 음악 주세요 노래하시나 본데? 어? 노래를 하시는 분이야 노래한다 노래한다 가수는 딱 노래 들으면 아는데 누군지 어? 휘미아 도매 미 스트롱 어? 뭐야? 휘미아 도매 미 스트롱 어? 뭐야? 진짜? 누르는 거야 실제로? 누구야? 우와 누구야? 나 눌러 나 돌아 나 돌고 싶어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저 현명한 사람 가수라 가수야 야 목소리가 좋은데? 야 멘트는 별로 야 전소민 야 전소민 야 전소민 야 전소민 야 전소민 야 전소민 뭐야? 우와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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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나 때문에 너희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? 정강아 오우 오우 무서워라 정강아 정강아 나 때문에 인생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지? 아 뜨겁게 짖어봐 여영수였습니다 여영수였습니다 야 노래 잘하네 내 목소리가 야 노래 잘하는데? 네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닫힐 테니까 어? 세곤 이 노래가 나의 파이파이어 나의 파이파이어 나의 파이파이어 나의 파이파이어 야 노래 잘하네 아 야 궁금하다 오우 1편 글라스 2편 글라스 와 좋아 우와 야, 궁금해! 야! 아, 좀 봐야지! 돌멩이! 돌멩이! 와! 이야!